에이 그래서 미쥬가 응? 15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에서 15 오늘 가까스로 뭐 뭐 하다 말았네요 문장 문장 칸 지금 니가 문장이 안되고 있거든요 옹? 이기부터 문장을 내 배깁하고 그 단어를 두개씩 오케이?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알고 문장이 해야되요 단어를 알고 이랬거든요 이사람아 오케이 그래서 앉아라 sit down 그랬더니 이거 두번째 하는거 아니야 똑같은거 아니야 오케이 그랬더니 그럴거에요 I will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색이야 그랬더니 그렇지 I will I will 오케이 자 Hey hey Do you mind if I ask you to be quiet for a moment, please? What? 선생님 선생님 저런 아들이 주성권 침해해요 그 다음에 자녀올 분장치고 있어요 그렇지 뭐라고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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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손 좀 들어주세요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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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방 내려놔라 응 가방? 응 가방? 응 가방? 너의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나 기억이 안나나요 네 Put down your bag 뭐라고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그 다음에 그렇게 할거에요 아까 넣었는데 I will I will I will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서주세요 네 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스탠드업 스탠드업 스탠드업, 플리즈 스탠드업, 플리즈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거에요 가 뭐였고 I will I will 그 다음에 손을 드세요 제대요 가 뭐였고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Please 는 뺐고 익혔 vaya sales your hand 라고 raise your hand 그래 please 는 좀 공손하게 부탁 remark describe your hand 어 재 때문에 매듭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슬아슬 했었던?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손들어라가 뭐했더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니가방 내려놓아라는 거 같죠? 안돼. 더 하고 가야돼. 왜 이렇게 지우자.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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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설명할 거예요. 자, 씻다은 무슨 뜻이었어요? 앉아라. 왜 앉아라가 되냐? 씻의 뜻이. 단어 했으니까 알죠? 앉아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찌 씨. 이따 했고요. 씻은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하다 씨. 그래서 민주가 15호에서 배운 게 뭐냐면 하다 씨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그래서 하다 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할 뜻은 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운의 뜻은 어디로? 아래로. 어찌 씨야 어찌 씨. 어찌 앉아라. 아래쪽으로 앉으세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앉지. 위쪽으로 앉을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그래서 I의 뜻은 나는이고요.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 있는데 이 뒤에는 무슨 씨가 오냐면 하다 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략됐어. I will sit down이 생략된 거야. 앉을 것입니다.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sit down. 앉아라 그랬더니 I will sit down. 전화 안 들 거예요. 말 듣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open의 뜻은 열다. 그러니까 또 무슨 씨? 하다 씨. 그래서 뭐뭐라 하세요로 부착한 거야. open해라. your의 뜻은 너의야. 나의 아니고 너의. 북은 책. 무슨 씨야? 아니.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무슨 씨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information. 자, 집중 이제 많이 틀렸던 것 나와. 자, 손들어. 손들어라. 뭐였더라? raise your hand 이었지 얘는 공통할 때 하는거 못하겠다 했어 얘들아 raise your hand가 헌드로라 했죠 또 raise 했듯이 뭐겠어요 얘가 들다죠 들다 무슨 시에요 그러니까 또 뭐뭐 해라 라고 부탁하는데 뭐 해달라고 들어달래 오케이 유어는 너의 핸드는 손 그러니까 raise 들으라고 해놓고 무엇을 들을까요 너의 발 말고 맞습니까 학교 수업시간에 발 들고 발표하면 재미있겠다 그러니까 서로 막 들고 차고 난리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가방 내려놔라가 뭐였어요 put down your bag이죠 가방을 내려놓으세요가 뭐다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이 왜 가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지 볼게 put의 뜻이 뭐지 단호할수록 다행이지 자 down이 아래로지 그치 put의 뜻은 놓다 두다라는 뜻이야 뭐 놓다든 두다든 같은 뜻이고 무슨 시야 put가 뭐 뭐 또 하려고 부탁하라고 put down 아래로 내려놓아라 put you are back you are는 너의 백은 가방 너의 가방을 아래쪽으로 보내려놔 다행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서주세요는 뭐였어요 일어서주세요 stand up please 됐습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소개해준 친구하고 들어온 친구한테 줄거에요 스탠드업이 무슨 뜻이다 일어서라죠 그쵸 스탠드의 뜻이 뭐 하다 겠어 뭐 하다 서나가 되는거에요 up 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단어를 봐야 되겠죠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문장이 다 들어있는데 수교 오키 그래서 위로 어 그래서 일어서라 할 데 있었지 일어서세요가 뭐였어요? stand up please 그 다음에 아래로 down down 두 번 나와 일단 앉아라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니가방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나오죠 니가방 내려놓으라고 뭐였죠? put down your back 그 다음에 앉다 sit 그러니까 앉으세요가 sit down 그 다음에 열다 펼치다 open 그래서 니 책을 펼쳐라가 뭐였어? 그렇지 open 그 다음에 들다 들다 raise raise 그래서 손드세요가 뭐였어요? raise raise 너의 손 your hand 그래서 너의 손을 들으러가 뭐였더라? 너의 손을 들으러가 뭐였더라? 너의 손을 들으러가 뭐였더라? raise your hand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서던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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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어서세요 stand up 그럼 뭐 공손하게 하고싶으면 stand up please 그 다음에 문 눈 눈 눈 눈 내가 절칼 줄 알았다 문 문 door 문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open the door 문 좀 닫아라 close the door 문 책에 다 나왔던거지 그래 안그래 ok 뭐뭐 할 것이다 까부지말고 안할 것이다 나중에 갈 수 있을테니까 뭐뭐 할 것이다 ok 앉아라 그랬더니 이제 저 그렇게 할거에요 해도 나와 그러니까 할 것이다 뭐에요 will 그렇습니까 will 저는 할거에요 i will ok 답다 close ok 그래서 책을 더 보세요 close the book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그 다음에 내려놓다 니가방 내려놓아라 이렇게 나왔어 뭐래 put down 그래서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put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니가방 내려아라 니가방 내려아라 ok 지금 민주는 반복해서 선생님 수업 오기전에 한 세번 네번정도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돼 그 다음에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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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마무리하구요 오케이 오케이